실내방역 실내방역 700m정도 거리에 있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지금 싱크대 새로 다시려고 싱크대 자리인데 싱크대 빼놓으셨구요 옵션은 풀옵션이고 제가 이 방에 이 똑같은 구조의 사진을 영상 맨 마지막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싹수리중이라서 좀 어수선하네요 지금 나온 가격은 4000에 20입니다 4000에 20이고 여기는 매번 달라요 1000에 40으로 나올때도 있고 이렇게 반전세로 4000에 20 20나올때도 있고 전세 7,000에서 8,000정도 사이로 나올때 있습니다 지금 책상이라 이런걸 빼놓은 상태고 필요없으면은 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방은 다섯평 여섯평정도 되어보이구요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인데 지금 문을 다 떼어놓은 상태고 여기 지금 여기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고 5층이고 창문 밖에도 뭐 뭐 앞에 바로 앞에 건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사가 끝나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계약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올리는거고 강아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고양이는 가능하답니다 오늘 고양이 키우는 손님이 이 가격대로 원해서 부탁드렸는데 고양이는 근데 이거 항상 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흥분 패키 contradει게 이렇게 집중 삶